전주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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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번대의 전 구성인원은 다섯명 다섯명 뿐이라고? 대원은 없고 전원이 대장 그 다섯명의 총력은 13대 전군 이상이다 전주련 좋았어 왔다왔다 드디어 왔다 뭐 어째 이미지랑 험을 닿게 다른게 와버렸구만 아잇! 뭐하는지 잠시만! 오랜만이구나 신지 히요리짱은 함께 있지 않은거니? 신기하네 야 오랜만이구나 운오하나 어? 어떻게 된거냐 어? 내가 가르쳐준 치료기술은 제대로 써먹고 있는거겠지 물론입니다 그런거치곤 이번에 꽤나 사망자가 나온거 같던데 영번대 여러분은 여전하시군 연행명부에 있던 자들은 모두 이미 이곳에 모아뒀으니까 그 구체 안에 들어있는 세명은 모두 지금 정령정을 나서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너도 알텐데 이 셋은 네 물은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어 알고 있겠지 렛츠 지금 네가 할 일은 치료 따위가 아니라는걸 웃기지마 영번대가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서의 13대를 다시 세우겠다고? 이야기를 계속하지 그럼 이봐 시끄러워 뭐지 이 움직임은 우리의 일은 왕궁이소 니놈들이 할 일은 정경정이소 너희들은 뭔데? 지키지 못하겠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후종이라는 두글자가 울겠구만 편함없이 이쪽을 우습게 보는군 이런 누군가 했더니 마유린가 진입이라니 그대야말로 여전히 과정이 심하군 이 몸이 있던 시절보다 자물쇠가 느슨했을 뿐이야 우선은 크로사키에 치고 널 영왕국으로 데려갈거야 기..기다려 왜 나까지 데려가는건데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낸거야 내 머리가 크로사키다 다행이야 이노웨 다행이다 멀쩡해 보이잖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괜찮아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 움직여주세요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해도 돼요 자신이 진짜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지를 그럼 또 만나요 대머리아제 아니 저 새끼가 그 영왕궁이란 곳에 가면 내 천세첨화를 고칠 수 있는가? 영왕궁에 가면 원래 칼에 가까운 곳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는 있다네 알았어 데려가줘 영왕궁으로